그룹 주얼리의 멤버 서인영씨가 최근 몰라보게 거무스름해진 피부로 나타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인영씨의 미니홈피에 올라온 사진들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섹시한 느낌의 서인영씨의 피부가 예전보다 심하게 거무스름해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몸 전체가 예전보다 많이 어두워졌는데요. 이런 거무스름한 피부를 두고 메이크업이냐 진짜 피부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무스름한 피부를 살린 메이크업을 한 사진은 마치 다른 나라의 인형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서인영씨가 갈수록 섹시해진다는 평을 하는가 하면 흑인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의견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섹시하려면 일단 우유피 피부보다는 거무스름한 피부가 더 유리한데요. 그래서 텔링을 한 건지 메이크업인지 모르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드네요.